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여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49주 연속 최다 득포자가 됐습니다. 4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여웅은 62만 3,105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임여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49주 연속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여웅은 가장 많은 6만 3,707개를 받았는데요. 변함없는 임여웅의 모습처럼 팬들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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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